네 이제 빅블로우션의 C 파트를 한번 해볼텐데요. B 파트의 마지막 마디. 여기부터 살펴보면 하, 둘, 셋, 넷, 영, 영, 칠, 빵, 업, 다운, 따다, 두, 빵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. 이 연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 파트 동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고요. 여기 이제 마지막에 팜으로 끝났어요. 팜. 자 이제 팜으로 끝난 상태부터 이제 C 파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팜 끝났고 그 다음에 가짜 업, 다운이 되는 거예요. 여기 이음줄이라서 한번 쉬어주고 업, 다운으로 팜, 흩, 업, 다운 해놓고 나서 즉, 둘, 셋, 넷, 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박자 해드리면 하, 둘, 셋, 넷 자 그 다음 세 번째 박자는 팜, 버리고 업 팜, 버리고 업 할 때 2번, 3번으로 6, 7 잡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찹 할 때 또 손 버려서 0 만들어주고 다시 찹 한 다음에 4, 4, 4, 7, 7, 7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연주가 이어지게 됩니다.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세 키를 띈 다음에 하, 둘, 셋 해놓고 자 이번에는 칩, 칠, 구, 구 칩, 칠, 구, 구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11, 11을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다운, 다운, 업 한 다음에 여기는 샵 하고요. 뒤에 있는 손가락 두 개가 옆으로 가서 다시 또 샵, 이로 내려가는 거죠. 이렇게 첫 번째 우리 마디와 두 번째 마디를 살펴봤습니다. 자 그러면 천천히 이어 해보면 앞에 이제 팜으로 끝났어요. 팜 팜 하고 나서 흡, 업, 다운 끝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. 자 그 다음에 세 번째, 네 번째 마디도 살펴보면 한 박자씩 먼저 설명드리면 또 하나, 둘, 셋 해놓고 두 번째는 칩, 업, 업 이렇게 되는 거죠. 칩, 업, 업 칩, 업, 퓋, 업 여기 이제 이 한 줄만 치면 좋겠는데 약간 밑에 0, 0까지 그럼 다 한 줄만 칠 거다 얘로 칩, 다운, 퓋 하고 나서 이렇게 한 마디땡기는 거죠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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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하고 여기는 새끼손가락 붙여서 사사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마디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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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이렇게 해놓고 여기 0, 0, 0, 2, 업 하는 동안 이만큼이었죠? 하나, 둘, 셋, 2, 업 하는 동안 오른손은 10, 12로 미리 날라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도 팜이 또 들어가니까 찹불, 해머링, 팜 이런 식의 연주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세 번째, 네 번째 보면 하나, 둘, 셋, 즈,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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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, 따, 당 이렇게 연주가 끝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5,6 마디 보면 이제 팜으로 또 끝났죠? 아까 1,2 마디랑 똑같아요. 이렇게 앞에 1,2마디랑 거의 동일해요 여기 또 끊어보면 칩, 둘, 밤 해놓고 앞에 팜으로 끝난 상태에서 다운, 업, 다운 그 다음에 여기는 칩, 둘, 셋, 넷 그 다음에 여기는 쉼표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운, 다운, 업으로 생각하셔서 하고 나서 팜, 아니 찹, 업, 찹, 업 앞이랑 동일하게 쳐주고 나서 흩, 업, 다운 그 다음에 찹, 업, 흩, 업 하나, 둘, 셋, 넷, 셋 구가 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일, 십일 붙여서 앞부분이랑 동일하죠 여기까지는 자, 그 다음 마지막 7,8마디 보면 흩, 따다다, 따다다, 흩자, 따, 흩, 업, 다운 여기도 허스트록을 하나 흩, 업, 다운, 흩, 다운, 닭 츠, 업, 업 이렇게 쳐지는 거죠 여기 칫 업 업 그 다음에 뒤에는 4개의 박자가 있다면 1과 4만 1사 해놓고 여기까지 한방이 이어져야 되는데요 1사 칫당당홍 칫둘셋 해머링 그 다음에 이제 새끼손가락이 1번줄에 딱 붙어서 라스기아도 느낌 만들어주고 뒤에 가서는 팜 넣어주고 다시 슬라이드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C파트를 연주해주시면 되겠습니다